사단법인 한국신문 방송인클럽이 미디어 크리에이터 강사진을 모집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 방송인클럽은 창립 25주년 된 중견 언론단체로서 국내의 언론 분야, 학술연구와 토론회의 개최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사회 발전에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고자 10년 전부터 크리에이터에 관한 자료 수집과 연구를 통해 크리에이터 전문방송 휘폴TV 개국과 지역 뉴스를 기반으로 하는 223개의 지역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보유한 네이버 파워블로그 18개와 네이버 TV 채널 20개, 다음 카페, 다음 UCC, 유튜브 등 대형 포털 사이트 및 각종 SNS인 카카오스토리, 구글 플러스, 트위터,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인, 폴라인 등 팔로워 40만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 과정을 개설코자 전문 강사진을 모집하며 자격은 크리에이터 교육 이수자 및 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근무진은 전국으로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 또는 아래 연락처나 팩스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시면 됩니다.